피아노도 있고, 무대도 있고요. 진짜 두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 듣는 너무 막힌 인기 망한 기쁨만 있기를 바라 지극히 순수한 행복이기를 바라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일워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제는 안녕 서로의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벌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